안녕하세요. 유지입니다. 자 오늘은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숭딱숭딱 거리고 있느냐? 자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공포 데시벨 챌린지! 지금 뭐 거의 ASMR 하는 기분인 것 같은데요. 공포 데시벨 챌린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데시벨이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공포 데시벨 챌린지는요. 제가 공포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 80데시벨을 3번을 넘는다. 미션은 실패입니다. 자 80데시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며 지금 이렇게 약간 속삭이는 게 60데시벨이 좀 그 정도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소리를 제가 지른다. 바로 그냥 살살만 말해도 70데시벨 그냥 넘어가죠.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비명을 지른다!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순간 끝인 겁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의 공포 데시벨 컨텐츠 줄여서 공포 데시벨의 첫 번째 주인공은 스파게티 공포 게임입니다. 다른 분들 좀 하시는 거 보니까 이 게임 같은 경우엔 한 2분 정도 버티시더라고요. 2분을 넘길 때 동안 80데시벨을 3번 넘는다? 그러니까 비명을 거의 3번 지르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미션 실패 시 새로운 공포 게임에 도전하겠습니다. 제가 요새 뭐 뭐 막 이런 거 전화하고 공포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 공포 게임 겁나 싫어합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. 사실 오늘 이것도 괜히 한다고 했나 싶습니다. 무조건 속삭이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. 진짜 비명 지르는 순간 끝이라고 보면 돼요. 이거 약간 좀 골트리는 게임이거든요. 이렇게 스파게티를 때려서 열을 올려야 돼요. 스파게티.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를 누르면 이렇게 책상 밑으로 숨습니다.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. 아 가보도록 합시다. 렛츠고! 시간 속도 좀 scope 진짜 재밌는 상황에 Lindrael 다 negotiations nichtyyy 스완 diferentes 때려주고 L podemos R 계속 쳐 돼? 너 버텨라homme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절대 뭔가 나와도 소리 지르면 안 돼? 버텨pling were learning 잦돔 닌 죠 아! 아이씨 원스트라이크야 벌써. 자 지금부터 완전 ASMR 보도록 합니다. 저 절대! 절대로 소리만 지른 거예요. 무조건 버팁니다. 자 여름 괜찮아. 베이비 스트라이크 한 무브스. 베이비가 어디서 베이비. 베이비 베이비 베이비. 베이비. 수uar 읽을 중 bucking. 하이씨 유 하면서 쫒아오죠. Okay 사라졌고 꼴티. 꼴티해서 꼴티 kehil. 온다 온다!! 여기서 오지마! 자 schöne Vander gone so spaghetti tap is flowing. I don't want to peek and go back. Don't, look at me. 다음 총 누구야? 베이비, 베이비? 야, 뭘 봐, 뭘 봐. 아아... 아아... 나... 아아... 잘 버티고 있어. 괜찮아. 부족한 버티다. 이게 소리 안 지르랴, 시간 초 신경 쓰랴, 스파게티 챙기랴.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. 자, 방금 누구였죠? 아... 얘는 움직이면 안 되네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아, 쟤 쉽네. 자, 좀만 더 버틸 수 있어. 2분 그냥 버틸 수 있어. 할 수 있다, 할 수 있다. 파파, 파파, 또. 야, 아빠는 뭐야? 아빠 뭐야, 아빠는 누군데? 아빠는 누군데? 네, 나는 왜 하는데? 나한테 물어봤네. 하이킹은 거짓이 그냥 멀쩡해. 오케, 버틸다. 버틸다. 1분만 더, 1분만 더 x2 1분만 더 x1 1분만 더 x2 맘아, 씨, 유. 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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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자, 자, 오오.. 자, 이쪽으로 넘어가자. 이거로 휴지 나올 거야. 디스코스팅 오케이 1분 30초 30초만 더 멈추자 스파게티를 태웠어야지 멍충아 야 이거 어렵다 신경 쓸 거 너무 많아 스파게티 야 이 정도 신했어요 너 덧지마 스파게티 자 지령을 데려주세요 아이고 자 뭡니까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쳐들어옵니까 마마가 너를 쳐다보지 못하게 그렇지 엄마가 엄마 스파게티 계속 때려주면서 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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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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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티는 괜찮아요 디스코스팅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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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진짜 망했다 한 번 남았어 한 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마지막 개다 마지막 개다 좀만 더 버티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자 2분만 버텨볼게요 진짜 어딨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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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구야 누구야 베이비 움직이면 돼 그때로 멈춰라 즐겁게 춤추다가 그때로 멈춰라 오케이 알알알알 아니 2분까지 1분까지 괜찮아 아이고 아이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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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폰 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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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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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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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고 야 야 스파게티 살려라 스파게티 스파게티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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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 is MINE 찾아야되 버텨 x2 오케이 1분만 더 1분만 더 아 못봤다 응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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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버텨 피우고 빡진 천천히 쭈쭈쭈쭈쭈쭈쭈쭈 어딨다 뭐야 어딨다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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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 봤어 아 진짜 사실 제가 입을 넘겼는데 중간에 녹화 파일이 꺼졌어요 그래서 그게 날아갔어 아 진짜 억울해 오늘 이렇게 해서 공포 데시벨 챌린지 첫 번째 시간 스파게티 게임을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자 그럼 약속되는 대로 벌칙으로 새로운 공포 게임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좋아요 알람버튼까지 누른거 잊지 마시구요 공포 데시벨 컨텐츠 계속 연체를 원하신다면 공포 데시벨 챌린지 또 해주세요 라고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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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